아... 예, 저기 뭐냐, 저기. 저기 그냥 다리. 여기 한 번 가보자. 시간이... 시장은 좀 이따 가고 이런 데 한 번 왔으면 저런 거 다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정이 원래 있는 건데. 지금 저기 잠깐만 구경하고 가자고 그러시네. 시장은 언제 가요? 열심히 가요. 근데 시장이 빨리 눈을 닫는단 말이에요. 기준이 더 보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봐주려고 해도 안 되겠네요. 밥까지는 우리가. 좋다. 월명조? 월명조예요, 월명조. 여기만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바로 버스 탈게요. 잔소리 아니야. 아, 시끄럽다.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긴 하다. 아, 여긴 다. 여기 어디야 도대체? 저기를 안 건너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아름다워. 2003년에 개통된 날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라고. 아. 아. 구름이 아름다워. 구름이 아름다워. 구름이 진짜 예쁘다. 선생님 앞에서 봐봐. 이 미소. 이 셀럽이. 행복해. 아니, 접근을 못 하겠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이쪽에서 사진 한 번 찍고 갑시다. 네. 너무 예쁘다, 여기. 아니, 여긴 진짜 사진 한 장 찍어야 되겠네, 그렇죠? 둘, 셋. 둘, 셋. 둘, 셋. 이제 나도 사진 한 장 찍어볼게요. 아, 이거 갑질이다, 이거. 빨리 봐도 돼. 멋있어. 선생님, 여기를 보세요. 진짜 예뻐요. 하나, 둘, 셋. 둘, 셋. 아, 그거 찍어야지.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죠? 선생님이 한 번 우리 찍어주세요, 저희. 어? 이제 의지들도 안 해? 우리 다 가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남의 사진은 두 장으로 끝났네요. 대표님이 찍으신 거 아니죠? 네. 확인해요, 너 확인. 독사진. 아우, 잘 찍었네요. 아, 잠깐만. 아, 저거 바닥에 찍는 거지, 바닥. 잠깐. 너무 구도가 안 예쁘지 않아? 바닥 찍으면 바닥. 되게 오래된 정자 같은데요? 그러게, 남의가 다 나이가 있네. 아우, 진짜 좋다.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게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뭐야, 배 끝에 서 있는 그런. 파이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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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역시. 아우, 저 레오나르 니카프리오가. 아우. 아우. 선생님이 예뻐하는 이유가 1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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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멋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우. 아버님한테는. 아우. 손 이렇게 해드려요. 아우. 아우. 저 주방장 안 들어왔으면 큰일이. 아우. 왕조리장님. 제일 좋아해, 제. 아우. 아 센스가 있네, 진짜. 왕조리장님께서. 네. 장 비서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응. 삐지지셔가지고. 붕수함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정말요? 왜 그랬어? 그러긴 했는데. 오우. 괜히 하는 소리예요. 이제 늙어봐요. 그냥 의지로 사는 거지. 애틋하기도 하지만. 의지로 사는 거예요. 의지로. 오빠 같은 기분. 의리도 아니고 의지군요.